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양쪽으로도 고마워요 신한대학교 오려고 제일 예쁘게 제일 예쁘게 하고 왔어요 제가 한 맨날 예쁘다고 고마워 제일 예쁘게 하고 왔고요 많은 곡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다음 곡은 버블 탑은 마지막에 일단 다음 곡은 베베 준비되어 있고요 베베는 아시죠 여러분들 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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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잘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음악이 나와도 무대는 우리 많이 봤잖아요 오늘은 같이 불러봅시다 아셨죠? 다음 곡 베베 들려드릴게요 모두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사항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얼굴이 굉장히 잘 보여요 근데 이렇게 파도 타고 그러면 걱정돼서 아래로 못 내려가거나 우리가 아이컨택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다들 안전 꼭 주의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원숭이 영당이는 빨강강 빨강강 오 자 그럼 하나 더 우어어 memorized 우 우 잘 잘한다 자 우 우 우 ñ 마지막 곡 버블팝 남겨두고 있는데 안 돼 안 돼 버블팝 싫어? 아 가지 말라고 그러면 버블팝 같이 부르는 거 들어보고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일단 버블팝은 좀 오래된 노래지만 많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맞죠 연습 가볼게요 너에게 날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넷 너에게 날 나에게 더 거품처럼 커진 맘을 세이 버블 버블 버블팝 버블 버블팝 잘한다 이어서 버블팝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골라봐요 체인지 듣고 싶어요 잘나가서 그래 듣고 싶어요 이렇게 파도 치면 앵콜 안하고 갈래요 1번 잘나가서 그래 2번 어때? 3번 체인지 체인지 갈게요 오케이 1번 해? 4번 해? 받고 싶어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